화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엄제방 미성이고 1800년대 후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네드를 여러 번 씻어 이렇게 해서 목국을 뜨고 건지면 얼음에 다 먹느니 찬 땅에서 빚으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1. 백미네드를 여러 번 씻어 깨끗이 씻어 반죽하여 구멍 떡을 만든다. 2. 떡이 잠기게 물을 부어 익도록 삶아 물짚어서 작게 식힌다. 3. 노릇가루 1대 5을 섞어 덩어리 없이 채에 쳐서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1. 3일 후에 잡쌀 두 마를 여러 번 씻어 물에 담가 3일 만에 찐다. 2. 끓여서 식힌 물 한 마리에 6대씩 잡아 술밑을 다시 채에 거른다. 3. 밥에 꼬루꼬루 섞어 넣었다가 20일 만에 씻는다. 4. 먹국을 뜨보고 번지는 얼음에 타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